메뉴드 알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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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희 미용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처음 오셨나봐요 네 앉으세요 일단은 상담 좀 해드릴게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요? BTS요? 음.. BTS? 음..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사회의과 가셔가지고요 얼굴을 좀 숨 부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앉으세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일단 이게 커터포거든요 커터포 좀 칠게요 머리카락이 좀 많이 묻었어요 커터포 커터포 갑니다 커터포는 잘 쳐야 머리카락이 안 들어가거든요 잘 됐나 모르겠네요 아 이제 물 좀 뿌릴게요 물 뿌리기 전에 의식이에요 물이 안 나와요 미쳤나봐 오마이갓 샤워 뱅 뱅 뱅 뱅 니잉 뱅 뱅 뱅 우리 머리카락이 촉촉히 젖어입네요 뭐라구요? 가위로만 잘라달라구요? 아우 노노노 저는 가위로만 안잘라요 요즘에 얼마나 발이깡이 잘나왔는데요 요거 똥개훈련 시키려고 그래요 요즘에 누가 가위로만 잘라요 제가 알아서 잘라드릴게요 아우 머리알이 굽네요 머리카락도 좀 털어뜨려있네요 잠깐만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좀 묻었네요 털어드릴게요 털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저 발이깡 써야되요 이게 뭐야 털어뜨려있네요 멍청이 잘 안나와요 털어뜨려있네요 좀 더 멍청이 좀 더 멍청이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마음에 들죠? 제가 좀 프로 선수거든요 숱이 많아서 수줌 칠게요 잠깐만 머리카락이 좀 많아요 잠깐만 머리카락이 좀 많아요 이렇게 잘라드렸어요 나머지 몫은 성형외과에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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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fus유 코털이 삐졌어요 코털이 삐졌어요 죄송해요 너무 방정맞게 다시 수증 소금 머리카락 좀 덜어드릴게요 구르 lama 캐나고 아 코털이 더 있어요. 잠깐만요. 코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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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코 잘라겠냐구요? 코 안 잘라요? 코털이 아내까지 너무 많아요. 코털 뭐라고요? 가해장사 같다고요? 코털 죄송해요. 방정을 들었나봐요. 죄송해요. 이제 마무리 해야될거 같아요. 이제 마무리. 목 뒤쪽에 잔털이 너무 많아요. 코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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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방탄 연예인 스타일로 만들어드렸어요. 마음에 드시나요? 마음에 더우세요 여러분. 더 멋있게 해드릴게요. 안녕히 가세요.